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양수미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고 선물 어떠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맛있는 빵을 굽는 제빵사 도정우입니다. 오늘은 소중한 인들에게 달콤한 오후를 선물해보실 건 어떨까요? 판총물을 만드는 디자이너 김대관입니다. 품질 좋은 제품과 함께하는 일상 어떠세요? 일터에서 시작되는 장애인들의 평범한 일상 장애인 직업재활이 이들의 삶에 귀한 자양분이 됩니다. 정성실에 만든 질 좋은 제품들 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소중한 일상을 응원합니다.